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56페이지 6번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 정비사업에서 꼭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정비사업 절차를 보시면은요 우리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후에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사업시행인데 사업시행의 출발이 철거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하기 위해서는 낡은 토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같은 사람이 아직 계약기가 남아있다 그래도 이제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세입자가 나갈 때는요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겠죠 이 보증금은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이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돈 없다고 안 주면은요 세입자가 안 나갈 거예요 사람 있는데 건물 철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요 사업시행자 만약에 조합이 사업시행자면 조합한테 그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나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가로 2번이 바로 구상권이에요 금전의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바로 집주인한테 돈 내놔라 내가 너 대신에 일단 보증금 반환했다 돈 내놔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냐는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대요 이때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가로 3번 계약 기간 규정 적용 배제 등 밑줄 칠 게 하나가 있네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는요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죠 낡은 토지 건물을 왔다가 빠져나와서 다 이사를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할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죠 이제 공고문이 딱 뜹니다 몇 월 며칠부터 전기, 수도, 가스 끊을 테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다 이주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예요 광고가 막 붙어요 이삿짐센터, 영구이사 이런 데 막 붙죠 그러면 이제 그 이삿짐센터는 최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이제 다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이삿짐센터는 최고 호황이죠 그러면 다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를 끊고 이제 입구를 딱 봉쇄하면 돼요 재개발 같은 데는 입구를 막을 곳이 없죠 달동네니까 그때는 보통 마을버스 정차장을 없애버립니다 밤에 거기 내렸다가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고 나면 이제 철거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법에서 계약기간의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세 개 법률이 있어요 민법,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의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는 2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살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제 그만 나가래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철거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는 세 개의 법률은 언제부터 적용하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이걸 틀리게 내겠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 120일 이내에죠 이게 예전에는요 이게 60일이었어요 60일 이게 이렇게 개정됐고 그 전에는 또 21일이었어요 21일이 60일 60일이 다시 2년 전에 120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양 신청하실 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시면 이제 몇십 평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분양 공고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자별 분당금의 추산에 분양 신청 기간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요 이게 바로 분양 공고라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요 분양 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 재개발 사업할 수가 있을까 보통 재개발 사업할 때 이게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다 그러면 어느 회사 하나가 그 많은 공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 법인이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공고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120일 내 다음 사항이 아니라 일정한 사항이라고 바꿔주셔야겠네요 일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고 그다음에 분양 공고,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죠 관리처분 계획이 뭔가요? 낡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 토지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하여튼 낡은 토지 건물을 언제 철거해서 새 아파트를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나오고요 보통 이 관리처분 계획은 책으로 만들어서 조화분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만약에 1500명이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그 현황을 기초로 오른쪽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박스에 나오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 계획 변경, 중지, 폐지 우리가 원래 인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는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가 받은 것을 다시 변경할 때는 인가 받는 게 원칙인데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중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지나 폐지도 변경에 포함되죠 그래서 중지나 폐지할 때도 인가를 다시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 다시 받지 않고 시장, 군수 등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 변경이 오른쪽에 참고해 나오는데요 이것도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낼 때는 충분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낡은 토지 이외의 낡은 건물을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주는 계획 그러면 1번에 분양 설계가 나와요 이거는 20평대 아파트 500세대, 30평대 아파트 600세대 이런 식으로 분양 설계를 하고요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그래서 분양 대상자 박종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그래서 분양 받을 사람들의 대지나 건축물 1조 5천억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강남에서 이런 것들 추산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이 보류지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지, 땅지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류지 같은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보류지 같은 거는요 만약에 15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1300세대를 갖다가 조합원한테 분양하겠다 조합원에게 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150세대를 조합원이 아닌 자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 우리가 이것을 일반 분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분양할 때는 주택법이 적용돼서 주택청약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서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 일반 분양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50세대잖아요 이 50세대가 바로 보류지라고 해가지고 예비 물건을 말해요 그러면 한 50세대 정도를 갖다가 보류지로 이렇게 예비 물건 조합원한테도 분양하지 않고 일반 분양도 하지 않고 예비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요 이 예비 물건은요 여기 분양 신청을 받았을 때요 우리가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분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너한테는 분양권 못 주겠다 제외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는 분양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분양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이 이겼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겼을 때는 이 사람한테 이제 아파트를 분양해 줘야 되는데 뭘 분양해 주냐면 바로 이 보류지로 지정된 예비 물건을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류지는요 보통 조합원 분양가의 평균에 해당되는 것을 보류지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그러면 보통 조합원 분양가 평균에 해당되는 게 7층 정도예요 그래서 701호, 702호 이런 데가 다 보류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된 아파트인데요 저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호수 추첨해서 제가 8층을 제가 분양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층이 이제 7층이잖아요 이게 보류지인 거예요 그런데 보류지를 갖다가 일단 임대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류지를 분양받을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분양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류지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유한 보류지를 갖다가 놀리면 안 되니까 임대를 해 주는데 연예 기획사에다가 임대를 해 줬나 봐요 제 아래층에 연예인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아는 연예인들이 삽니다 가수도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보류지는 바로 예비 물건이다 이거죠 예비 물건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안에 4번에 보류지 등의 명세 701호, 702호, 703호 이런 식으로 명세가 나오고 추산액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다 보류지 50개 250억 추산액하고 처분 방법 일단 소송에 이긴 사람한테 분양해 주고 이제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처분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5번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 그러니까 철거 당하는 낡은 건물의 그 명세 있죠 몇 번 짓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 시행계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바로 감정평가액이에요 요날 기준으로 낡은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그 재산 가치를 분양받을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빼면 내가 추가로 내야 될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인데 그래서 사업 시행계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절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조합 설립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래서 강남에 재건축한다 추산액 약 1조 5천억 이렇게 나오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할 때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추산액으로 보고 그에 따른 조합은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그래서 조합원이 한 1,300명이 분양받는데 조합원이 한 1조 2천억 그 다음에 150세대 분양받는 조합원 외의자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이 한 500억 부담하고 그 다음에 50세대에 대한 보류지는 나중에 일반 분양하고 나면 이게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온다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 분담 규모 그 다음에 분담 시기는 우리가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양 신청 마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이거 인가 고시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동호수 추첨을 해요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수 추첨하는데 옛날에는 통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서 공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자 추첨을 하죠 조합장하고 참관인들이 가서 금융감독원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같은 평형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 내로 분양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계약금 20%를 냅니다 20%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요 자 낡은 토지 건물 이렇게 있죠 이걸 부시고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동호수 추첨에서 자기가 이것을 분양 받게 됐다 이게 조합은 분양가가 5억이다 낡은 토지 건물이요 이게 3억이다 그런데 감정평가 있는데 3억 나왔다 그러면은요 이제 5억 빼기 3억을 하면 2억이 나오죠 이 2억이 추가로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돼요 이 부담금의 20%를 갖다가 계약금 내고 10%씩 6번 중도금으로 나눠서 내고 입주할 때 잔금 20% 내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담 시기까지 7번에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래서 낡은 토지 건물을 갖고 있던 분이요 거기에 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명세도 다 포함하고 8번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세입자한테 이제 이주비 같은 것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기타 이게 관리처분 계획 내용 이거 외워놔야 돼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정비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관리처분 계획 내용 우리 정비법에서는 계획의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정비 계획의 내용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웃게 아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되죠 이때 경미한 사항 변경을 보시면 참고에 나오죠 1번 계산 차고 등등의 단순 정정일 때는 경미하죠 단 가로를 보시죠 가로가 중요해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관리처분 변경할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신고로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바뀌었다 그러면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신고다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너 조합원 자격 없다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당할 수 있거든요 이때 관리처분 계획 변경할 때 4번 권리 의미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20평대 아파트 만약에 1000세대 30평대 아파트 1500세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때 1000세대가 아니라 1001세대로 바뀌거나 999세대로 바뀌거나 이때는 분양 설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양 설계가 바뀔 때는 당연히 인가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바뀌어요 권리 의미 변동이 있지만 분양 설계는 안 바뀔 때는요 이것은 신고다 5번에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 내가 조합원인데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나 분양 안 받겠대요 대신 나 임대 아파트 받겠대 이랬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는요 이때는 조합에 불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고 6번에 보시면 임대 사업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 주소가 바뀌는 거 있죠 이런 건 경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57페이지예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 이거는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은요 낡은 토지 건물 대신에 낡은 토지 건물 대신에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줄 때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인데요 박스안의 1번은 원칙적인 규정의 원칙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원칙적인 규정이죠 2번은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주모가 되도록 하고요 3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누구예요? 지분을 쪼갠 사람한테는요 분양권 안 주고 현금 주고 돌려보내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2번에 지나치게 좁은 토지 나오고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나오죠 어느 게 더 좁은 건가요? 너무 좁은 토지가 더 좁은 겁니다 그래서 땅 두 편 갖고 있다 넌 아파트 분양권 못 주겠어 그래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4번에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고 이제 58페이지 박스 안에 5번 이거는 밑줄 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분양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명이 분양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 설계, 구분 소유권 만들어 줄 때요 95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5명은 조합에다가 자신의 권리를 팔고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체의 권리를 100개로 쪼개야 되나요? 95개로 쪼개야 되나요? 95개로 쪼개면 사람이 95분의 1의 권리를 받으니까 자기가 분양 신청했을 때 권리보다 더 많이 받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양 신청할 때 100명이 분양 신청했다 분양 설계할 때도 100개로 쪼개고 95명한테 분양해 주고 남는 거 5개는요 이것을 일반 분양해서 정비사업 비용에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고요 6번에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6번이 원칙이에요 분양 개수는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재개발 지역 같은데 주택이 5채 있다 3아파트 하나만 받고 나머지 4채는요 이거 다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당해요 미리 처분해야겠죠 그다음에 한 사람이 10명이서 주택 하나를 공유한다 분양권 10개 주는 거 아니에요 분양권 하나밖에 안 줍니다 원칙은 1개만 준다 이제 7번 보시면요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2개 이상도 분양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원래 공유했을 때는 분양권 1개만 주는데 이때는 조례가 2개 이상 줄 수 있다면 2개 이상 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토지가 있어요 이것을 갑하고 을 2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의 4분의 1 면적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토지예요 그런데 갑하고 을이 공유했다는 이유로 분양권 1개만 주니까요 갑하고 을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공유하고 있는데 왜 분양권 하나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법에 공유했을 때는 분양권 하나만 주는 거다 너네들이 그러면 분양권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는 미리 토지를 분할해 놓다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놨으면 너는 분양권 4개 받는 거 아니냐 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랬더니 갑하고 을이 뭐냐 하면 갑하고 을은요 우리도 분할하고 싶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해 놓은 거예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해놨는데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례가 두 개 이상 줄 수 있다고 정하면 두 개 이상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그래서 낡은 주택 10개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분당금만 다 내면 새 아파트 10개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기억번 과밀 억제 권역 우리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북쪽은 의정부 남쪽은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 경기도 안산시 같은데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재건축할 때 낡은 아파트 10채 가졌다 분당금만 다르면 새 아파트 10채로 바꿔주겠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있으나 마나 한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는 재건축을 잘 안 해요 왜요? 그때 들어가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안 하거든요 별 도움 안 되는데 가진 개수만큼 주겠다 단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과열지역에 해당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투기가 일어나는 곳 투기과열지구나 과열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한다 그 얘기는 한 개만 분양권 주겠다 니은 번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도 가진 개수만큼 주겠다 그럼 우리가 웬만한 회사도 기숙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데 가진 개수만큼 주겠다 하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교육을 받던 제 강의를 듣던 여학생이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화장품 판매업 하시는 분이 추석 때 저한테 여자 화장품을 선물로 주겠대요 제가 몇 개나 주실 건데 그랬더니 부인 수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저 부인 한 명입니다 하나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많이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주고요 이 디귿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역번하고 니은번을 만든 겁니다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은 LH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정비사업하면 새 아파트로 가진 개수만큼 바꿔주겠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LH나 지방공사가 낡은 주택 100채 갖고 있다 새 아파트 100채를 분양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놨죠 왜요? 정비사업한다는 사실은 국가 등등이 제일 뭔지 알죠 그렇죠? 자기는 미리 다 사놓고 정비사업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에 1주택은 60제곱미터이야 바로 25평짜리 아파트로 공급하고 3년간은 전매금지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이쪽에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대지에 상가주택이 있는 거예요 밑에가 상가 위에가 주택인데요 상가주택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감정평가 사업시행계의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게 12억쯤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재개발 사업할 때 과연 동의할까 이 사람은 아래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서 위에 건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하면 이 사람한테는요 40평대 아파트 8억짜리를 하나 분양해 주고 차액인 4억을 이 사람한테 청산금으로 주는데 이 사람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동의가 안 나오죠 일단은요 4억을 주는 게 아니라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4억짜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40평대 아파트는 자기가 살고 25평대 아파트는요 이것을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되죠 이러면 동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 60제곱미터 전용면증 60제곱미터면 25평대죠 3년간은 그래도 전매금지다 동그라미 4번 과밀 억제권역 서울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일 때는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재건축 아파트는 3개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데 단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한 개만 받아요 그다음에 과열지역인 조정대상 지역 지정대도 한 개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는 다 과밀 억제권역이라서 본래는 3개까지 재건축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죠 서울시 전체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하나만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여기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을 보셨고요 9번에 정비사업의 중공인가 공사 잘했는가 중공인가 보세요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중공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공인가 나오죠 완공했을 때 중공인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끝났다는 공사 완료 고시라게 돼 있는데 59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예를 들어서 LH 공사도 있고 조합도 있겠죠 중공인가 받고자 할 때는요 시장, 군수 등에게 서류 제출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LH 공사일 때는요 LH 공사법에 따라서 중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 통보했을 때는 시장, 군수한테 중공인가 안 받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공인가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중공인가를 받기 전에도요 완공된 부분이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때는요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시장, 군수 등이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끝난 아파트 있죠 공사 다 끝났는데 일단 입주합니다 살고 있다 보면 한 6개월 지나서 중공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중공인가 받기 전에 들어와서 산 거예요 고액입니다 그래서 사용에 지장이 없었을 때 이럴 때는요 사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못 내주죠 허가 안 받고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허가 할 때는 동별, 세대별, 구액별로 사용허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가 오른쪽에 나오죠 1, 2, 3번 3개의 조건을 갖추면 중공인가 받기 전에 사용할 수가 있고 10번 중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비구역 해제는요 정비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해제되는 경우고요 여기는요 정비 사업이 이제 끝났어요 새 아파트가 완공됐어요 중공인가 받았죠 그럼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 그래서 우리가 분양처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 분양처분을 할 때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해 준다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그쵸? 이 때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조합의 존속을 보시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정비조합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청산 절차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전의 고시나 소유권 이전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양받을 자에게 통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가 바로 분양 설계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대지를 얼마큼 조성했는지 대지의 확정 측량을 하고요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해야 돼요 그래야 대지권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공 인과를 일부만 받았다 그것도 이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소유권 취득 시기가 나왔죠 공보에 고시한 후 이게 바로 이전의 고시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이게 뭘까요 새 아파트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고시 바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의 소유권 취득 다음 날을 빼고 시험해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청산금의 소멸시험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반드시 써줘야 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다음 날 반드시 써주고 소멸시험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물상태 우리 민법에 대한 물상태 있죠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새 아파트의 저당권이 옮겨와야 자동으로 돈을 안 갚죠 이거 경매가 실행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15억짜리 아파트 분양 안 받을래요 청산금으로 주세요 15억을 조합이 주거든요 이거 받아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떠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저당권의 물상태의는요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건물이 불탔다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것만 물상태의가 아니라 이것도 물상태의예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에 압류해야 돼요 왜요? 저당권은 특정성이 있어야 되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나면 청산금 받은 자의 다른 재산과 청산금이 섞여버려요 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혼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폭탄주도 혼화죠 그다음에 50세주도 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화가 되기 때문에 특정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지만 특정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비구역의 범죄방 나오죠 사업시행계의 인가를 한 경우에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사업시행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하고요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언제라고요? 사업시행계의 인가를 했을 때 절대 관리처분계의 인가했을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때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는 시기인데 이때입니다 이때로 돼 있어요 관리처분계의 인가를 한 때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요 정비법 문제 네 문제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